12주 토라 펄션 성경읽기입니다. 바예히 그리고 그가 살았다. 창세기 47장 28절에서 50장 26절 왕상 2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며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아논이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난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본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무원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받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난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트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트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트는 곧 베들레엠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요하의 사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나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문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끄름 같았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도려파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약업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배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히리로다 스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세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 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한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부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국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난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라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국당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샌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국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난 백성들이 아다트 마당의 애국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국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난 땅으로 메워다가 마무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국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백십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백십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열한기상 2장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요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하비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부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요하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9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독이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낙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옵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료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